김보송 기독교로 개종 의리의리 주만 믿으리 예수님처럼 의리를 지키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는 신뢰라 쓰고 의리라 말한다 무엇이 남자의 의리를 자극하는가 의리는 곧 생명이다 김보송의 의리는 가짜뉴스다 김보송은 의리가 없다 김보송이 의리가 없다는 증거를 대라 김보송은 불교를 배신했다 그리고 교회로 도망갔다 그렇게 김보송은 크리천이 되었다 김보송은 왜 불교를 버렸는가 불교계와의 의리는 어쩌고 김보송은 크리천이 되었나 2019년 5월 10일 방송된 kbs2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날 김보송은 의리를 하루에 몇 번 외치냐는 질문에 약 50 내지 60번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의리 외치는 것을 줄이라는 조언과 함께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더 센 이름으로 길을 누르라는 것 서장훈이 제안한 이름은 허세왕이었다 이에 김보송은 순간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다고 반응했다 이어 이수구는 김일성 이름을 제안 김보송을 당황시켰다 배우 김보송 같이 기도원 갔다가 성령을 받았어 불교계와의 의리는 어쩌고 의리의 사나이가 의리 없이 불교계를 배신할 수가 있냐고 이에 서장훈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리의 사나이가 어떻게 불교계를 배신할 수 있냐고 물어 김보송의 호를 찔렀다 이수구는 김보송에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보송은 20년 동안 불교에서 수행을 하다가 알코올성 우울중세가 나타났다 그때 누가 날 전도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김보송은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리남 김보송이 인정하는 이 세상 최고의 의리는 그리스도 김보송님은 이제 크리천으로서의 의리를 잘 지켜 천국 소망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보송, 그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의리의 사나이 김보송은 실제로 독실한 크리천 후배 배우 김사랑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정했습니다 김보송의 인생에 있어 진정한 톤업에는 신앙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김보송은 크리천이 되기 전 술을 안 마시면 외롭고 우울한 상태까지 갔다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김보송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김사랑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매일같이 기도원에 가 기도도 하게 됐다 김보송은 당시에 대해 회개 기도부터 계속했다 의리 때문에 그동안 싸웠던 일등등 말이다 라며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 큰소리로 주의어 외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를 버리겠으니 저를 완전히 쓰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김보송은 당원의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내의 갑상선 암도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서 일정의 절반 이상을 봉사에 쓰고 있다 2016년 10월 23일자 MBC 일밤의 진짜 사나이2 입대 신상명서서에도 종교를 기독교로 기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예장개혁 소속의 축복교회로 담임은 김정은 목사이다 아울러 김정은 목사와의 면담을 통해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연예인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가수 이상민은 김보송과 교회에서 옆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정도로 친한 사이이다 김보송의 의리 패러디 돈 부의리 농민과의 의리 소비자와의 의리 나는 의리두부 먹으리 의리두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으리 의리의리한 의리 의리의리 드의리임이교회 스타터스 학기 마무의 의리 MT 맛있게 먹으리 의리야 의리야 우리 몸에 대한 의리 개나 의리 꽹과 의리 자고로 남자라면 엠피스 의리는 아으리버 회오의리 감자 꽃봉 오의리 레의리 입고 세일러 먹슈의리 세일러 먹슈의리 벚꽃 나드의리 핑클 옥주연 이오리 이진 성류의리 의리처럼 수울이 들어간다 아이언맨스 의리 와푸의리 의르르릉 쥬면 의리 차돌박의리 파으리 바게뜨 엑소 나 의리렁 의리렁 의리렁대 항아의리 김보성의 선한 영향력 날마다 은혜라는 건강한 기독 공동체를 찾아 삶의 이야기를 듣는 현장 간증 프로그램이며 신년 특집으로 CBS 최초 요리 토크쇼를 선보였다 김보성은 소암 환자위에 로드 애피시 출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공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소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격투기에 출전하며 파이트 머니뿐 아니라 환객의 모든 수입은 전액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 6급인 김보성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신념이 생겼다며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잘 보이는 이 세상도 나이고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암흑의 세상도 나인데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 생각했다며 내가 의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주최하는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김보성 부부가 참여했으며 또한 방송인 김보성이 협찬 물품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 김보성 도전 한국인본부 희망의 얼굴상 수상자 선정 김보성씨는 2020년 3월 대구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때 대구시민을 위해 대구로 내려갔다 모두가 대구에 가길 꼬리하고 대구시민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였다 하지만 김보성씨는 대구에 직접 내려가 대구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힘내세요라며 시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대구시민은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 관계자는 김보성씨는 진정한 의리의 아이콘이라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자신도 두려웠을 텐데 대구시민들을 도와주여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찬 튜브도 김보성님의 사랑스러운 가족과 아름다운 봉사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Deutsche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듣 Christina 예수 그리스도로